오늘의 받고 성취된 하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전도자의 중심이란 말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저번주 팔라완 멀티 캠프가 진행되었습니다. 백승인 목사님 중심으로 라구나 지역에 또 정성인 목사님 중심으로 팔라완 지역에 동시에 캠프가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팔라완 지역에 합류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많이 보게 되었고요. 이 큰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또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문화공연 캠프를 준비했었는데 원래 기획된 장소가 불과 5일 전에, 일주일 전에, 불과 일주일 전에 담당하는 사람이 여기서 못한다. 그냥 일방적으로 캔슬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 달 넘게, 세 달 넘게 청년보다는 밤낮 살 세워가면서 준비해온 공연에 하루아침에 없어질 뻔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감사하게 다른 장소로 인도해 주셔가지고 새로운 장소를 구하게 됐어요. 그런데 또 담당하던 사람이 사람을 모아주기로 했었는데 그 사람도 빠지니까 천명을 기획한 이 행사가 천명이 과연 모일 수나 있을까? 막 걱정이 되는 거 있죠. 그런데 아니다랄까 그 행사 딱 하는 시간에 벌써부터 사람들이 줄을 쭉 세워가지고 한 1200명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사람들이 청년부 너무나도 열심히 준비한 청년부 공연들 보고 너무 좋아했고 또 마지막에 우리 단임 목사님이 보금전화하는 그 현장에서 보금이 증거되면서 거기만 모든 사람이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팔라원이 얼마나 덥습니까? 저희 단임 목사님이 모시면서 옆에서 목사님이 그러시대요. 나는 땀이 그냥 섰다 하면 땀이 나신데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런데 그거 보금전화 딱 장소를 갔는데 전기가 나가버린 거예요. 마이크도 안 되죠. 선풍기도 안 돼요. 그런데도 땀을 막 비오듯이 흐리시면서 보금을 증거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데는 선풍기를 맞춰주려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앉아서 메시지 들으시라고 결국엔 뭐냐 옆에서 보면서 아 그렇구나 정말로 메시지 하나만 선포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모의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 뭐겠습니까? 정말 이 선포되는 보금 메시지가 더들 마음속에 각인될 수 있도록 많은 행사도 하고 많은 준비도 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이 값진 보금을 한 번 들을 수 있도록 그 중심이시더라. 제가 보면서 맞다. 우리 전도자가 가질 중심은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참된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 우리가 연기될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이 값진 보금이 그 마음 속에 스며들기만 한다면 어떤 시간표이든 그 보금이 정말 들어서 그 시간표 가운데 조금이라도 보금이 스며든다면 그 사람 마음은 치유받게 돼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제자를 일으키시고 어떠한 이삼친을 살릴 중요한 제자가 그 자리에서 훈련받고 말씀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참된 보금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 중심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 참된 축복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받은 전도자들로서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성령에 매여 사는 삶입니다. 성령에 매여 산다는 삶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나란 존재가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남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성령에 매여라는 헬라어는 데데메노스라는 표현으로 강력한 힘에 이끌려간다는 표현이에요. 내가 아무리 좀 이렇게 안 가려고 해도 강력한 사람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표현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미국 가서 레슬링 선수를 했어요. 레슬링 선수를 오래 했는데 레슬링은 이렇게 많은 기술들이 미는 기술이에요. 밀어서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그런 기술이 많아요. 땡기는 기술도 있지만 그리고 제가 같이 유도를 또 한 6년을 했어요. 유도는 또 반대로 땡기면서 그 사람의 힘을 해서 땡기면서 넘어뜨리는 그런 기술들이 많아요. 그래서 레슬링은 밀고 유도는 땡기고 언제 밀고 언제 사람을 땡기냐 알면요 그 사람을 이렇게 컨트롤하기가 참 쉬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나는 어떤 것에 땡기고 어떤 것에 밀리고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어떠한 강력한 힘에 이끌려서 지금 나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혹 창세기 3장, 4단, 물질 이런 성공이라는 그 동기에 휩쓸려서 밀리고 땡기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오늘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인지 아니면 1, 3, 8인지 나의 삶을 지금 이끌어가는 그 강력한 힘이 무엇인지 오늘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고백입니다. 성령의 매여 성령의 강력한 힘에 이끌려 지금 인도를 받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언약의 중심을 말하면 매일매일 우리는 성령에 매여 이끌려 사는 축복받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란 것이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남는 또 성령에 매여 산다는 삶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나의 계획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계획만이 남는 것이 바로 성령에 매여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만약에 바울이 자기 자신을 놓고 뭔가 계산을 했다라면 뭔가 자기 계획을 붙잡았다라면요 절대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어떤 계획을 섭니까? 성공할 수 있는 나한테 최고로 승리의 확률이 높은 쪽으로 우리는 인생을 향해 달려갑니다. 내가 이 길로 가면 내 육신적으로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경제적으로 안 좋을 것 같은데 하면서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삶의 인도받는 기준이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 이끌려가는 바울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같이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제가 예원 강단에 서서 메시지 하는 게 아마 이번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나중에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여기서 9월 말로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요 교회에서 이제 11월에 팔라운으로 제가 파송을 받게 됐습니다. 성교사로서 파송을 받고 저와 가정이 이제 다 팔라운으로 가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그 교회에서 이제 그 현장에서 이뤄나가는 그런 이제 시간표가 오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제가 4년 전에 한국에 나왔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이 나왔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예원교회로 또 인도해 주셔서 많은 귀한 전도자들과 함께 사역을 할 수 있었고요. 또 너무나 감사하게 예원교회에서 또 성교사로서 파송받고 또 나가는 이런 큰 응답석으로 또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다민족 사역한다고 예원교회에서 다민족 사역 들어갔는데 참 희한하죠. 제가 지금 연결된 저희 예배부에 영어 예배부입니다. 저희 예보가 영어 예배부? 그러니까 미국 예배부가 아니에요. 영어 예배부니까 영어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예배부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8, 90% 연결된 사람이 다 필리핀 사람들이에요. 뭐 또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뭐 이런저런 나라 영국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근데 거의 8, 90%가 필리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저희 와이프는 결혼 전에 7년 동안 필리핀에서 유학을 해서 유피라는 대학에서 졸업을 했어요. 유피면 또 나름 알아주는 학교래요.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나름 알아주는 학교래요.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 만나면 우리 와이프가 유피 나왔다 그러면 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괜찮아 학교인 거 보내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또 제가 10년 전에 저희가 결혼을 했을 때 하나님의 원하는 유광수 목사님이 저희 주례를 봐주셨는데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10년을 잘 준비해라. 10년을 잘 힘들겠지만 잘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2, 3, 7 날에 살려의 응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참 신기하죠. 이번 년이 제가 결혼 10주년이에요. 10주년인데 파송받게 됩니다. 저는 이런 많은 것들을 보면서 아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만약에 내가 계산대로 했더라면 이렇게 안 나왔을 텐데 아무리 바보라도 이거는 야 하나님이 하시는 게 정말 맞구나.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고 우리 가정을 준비하셔서 정말로 현장 살릴 성교사로서 나 우리 가정을 준비하셨구나. 여러분들 언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냐면요. 나의 것이 내려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완벽히 준비한 축복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의 인도받는 내 가장 큰 걸림돌은 나라는 존재예요. 나라는 사랑. 내가 어떻게 한번 잘되보고 싶은 그런 동기. 나를 한번 어떻게 성공시켜 보려는 그런 동기.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면 비로소 더 크게 준비한 하나님의 응답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령에 매어 사는 삶이라고 첫 번째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대데메노스. 강력한 힘에 이끌려가는 바울. 어떤 힘입니까?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나의 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의 계획과 나의 동기를 내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준비한 모든 축복들이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매어 사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어떤 중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성령에 매어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은혜 받은 자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은혜의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전서 15장 9절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한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또 사도행정 9장 4절에 이릅니다.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려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든 사울은요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사느냐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죄인이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을 받고 또 전도자의 길로 성교사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참된 감사가 바울은 매일매일 흘러 넘쳤던 것입니다. 복음 위에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은혜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쓸 때 보면요 이럴 때 자주 쓰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뭔가 일이 잘 풀렸을 때 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아니면 좀 겸손해 보이고 싶을 때 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쓸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것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 우리가 절대 받을 수 없는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나오는 것은 감사와 감격뿐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 은혜의식에 우리가 감사와 감격이 흘러 넘치셔야 됩니다. 우리는 뭔가 잘 돼야지 그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벌써 은혜 속에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새벽부터 다시 한번 깨달으셨습니다. 그래 나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지금 당장 가정 문제, 경제적인 문제,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그 은혜 받은 그 의식 속에서 하루를 살아간다면요. 그 사람은 정말로 기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강력한 성령을 이끌어서 2, 3, 7 나라 살리는 응답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은혜 받은 바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은혜 받은 자가 할 일은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일 때문에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 나는 이 받은 은혜를 다른 모든 현장에 증거하는 그 삶을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하는 그 일이 나의 유일한 목적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그 받은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현장에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값진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하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 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축복에 지금 내가 쓰임받고 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란 이 은혜의 복음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또는 바울이 고백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은혜의 복음 앞에서 자기 생명조차도 기억이 여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만큼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아는 바울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을 이뤄나가신 것입니다. 이 값진 복음을 알게 되었고 이 값진 복음을 증거하는 삶에 쓰임받는 이 삶의 가치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하루 사는데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 내가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고 이 받은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삶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참된 감사가 흘러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2, 3, 7, 1, 5천 종족 살리는 사실적인 증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70인 제자가 여러분들 가는 곳곳마다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의 중심은 뭐겠습니까? 성력에 매여 사는 삶입니다. 나의 것을 대놓고 오직 하나님 언약을 붙잡을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오늘 두 번째 응답은 뭐라고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 일 속에서 내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에게 결론적으로 어떤 응답이 뭐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세야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어떤 응답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의 능력과 배경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로서 가는 모든 현장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부터 전도자로서 갇혀야 될 나의 중심 올바른 중심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의 이 중심에 만약 엉뚱한 것이 들어가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그 모든 찌꺼기가 버려지고 오직 138원 양만이 남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된 축복에 증인되도록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